두 번째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테스트 결과 보고 섹션인데,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한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출제 비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같이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쪽 섹션에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UI 개선 방안 및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출된 이슈 사항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원인을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출된 이슈 사항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는 그냥 설명을 위한 거지, 외우라고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슈 사항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개선 방안을 이제 수립하려고 준비를 해야겠죠. 일단은 개선을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원이 그걸 개선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영상은 금방 끝날 거예요. 개선 방안 방금은 준비였고요. 이제 수립을 합니다. 개별적인 이슈 사항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슈가 연관이 있을 때, 연관성 있는 이슈 사항도 마찬가지,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연관성이 있는 이슈들의 영향도를 파악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나오겠죠. 특별하게 뭔가를 외워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이제 수립했으면 그걸 또 문서로 남겨야겠죠. 그리고 이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개선 결과 보고서를 공유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공유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일단은 사용성 테스트 관련 산출물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개선 방안이 도출된 원인, 원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정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전에 수행했던 유사한 UI들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 산출물을 분석한 내용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TF라는 건 태스크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임시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데요. 뭐 이런 걸 구성해서 각각 역할을 담당해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문제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설도 작성하고 이 작성이 완료됐다. 이런 걸 공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실시, 결과도 마찬가지 정리해서 문서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지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암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섹션부터, 다음 챕터부터 외울 게 공부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